흐흐흐흐흐흐흐 야 김덕배 오 선배님! 왜 이렇게 오랜만인 거 같죠? 거의 5억연만에 보는 기분이에요 뭔 개소리야 또 5억연버튼 눌렀냐? 사실 출간에 급전 필요해서 몇 번 누르긴 했어요 진짜 미친놈이네 이거 근데 너 지금 뭐해? 별로? 쇼츠 보는데요? 뭐 이렇게 당대기 이씨 아이고사! 업무 시간에 쇼츠 보는 게 자랑이냐? 에잇 진짜! 요즘 쇼츠나 리액션 비어들 영상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? 제가 노는 거 같아 보여도 이게 다 순찰의 일환이라구요! 듣고 보니 꽤 맞는 말이잖아? 그쵸! 그러니깐 너도 꽤 맞아야겠지? 에잇? 하! 아! 죄송해요! 내가 출마자! 내가 출마자! 나 출마! 하얏! 척! 막아! 아빠요! 뭐가 이렇게 부끄러워? 아니 이 새끼가 자꾸 근무 시간을 딴짓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때리지 말래잖아! 말로 해 말로! 들고 덕배 너 임마! 할 거 없으면 음주운전 단속이라도 다녀와! 제가요? 그래! 음주 단속을요? 그래! 왜요? 오케오케오케오케! 다녀올게요! 다녀올게요! 오늘 음주전자 한놈이라도 못 잡아오면 다시 기어들어올 생각하지 마 이 새끼야! 알았어? 예... 하... 귀찮아 죽겠네 진짜... 말아와 주식! 출동이다! 예... 오케이! 통과! 통과! 오! 무기가 엄청 많네요! 아 예예! 제가 불법 무기 거래상이라서요! 아 그렇구나! 많이 파세요! 통과! 저기... 초록대가리치... 덕배님이라고 불러 이 새끼야! 아... 예... 덕배님! 왜? 그... 방금 강력범죄자가 셋이나 지나간 거 같은데 안 잡아도 되나요? 우린 흠주 단속 하러 나온 거잖아 임마! 흠주운전하는 쓰레기 새끼들만 잡으면 돼! 아... 혹시 똥 싸러 가면 오줌은 안 싸는 타입이신가요? 뭐... 개소리야 미친놈아! 어? 우주선 또 온다! 흠주 단속 중입니다 선생님! 창문 좀 열어보세요! 흠주 단속 중이에요! 이거 한 번만 불어주세요! 뭐? 이거 불어 달라고요! 뭐 오케이 오...? 오?! 뭐야! 술 안 마셨는데...? 제가 배우 지방생이라서요?! 술 취한 연기 괜찮았나요? 현시감으로 경찰 꼴박기 한 채로 체포합니다 야! 됐다 준식아! 한 놈 잡았습니다 돌아가자! 예? 아니 그치만 음주운전자를 잡아오랬잖아요 이 새끼 취향이 연기 잘하니까 잡아가서 음주운전자 연기 시키면 될 거 아냐! 그치만... 딱히 술 냄새도 안 나고 알콜 측정해보면 금방 들킬 텐데? 흠... 그럼 술 먹이면 되지! 아, 형님! 좀, 좀 놀 줄 아시네요? 우리 갱, 경찰... 경찰 동생도 한 바까리 하던데? 아, 아닙니다 형님! 들어가세요! 어어, 그래 어어... 다음에 또 보자고... 어어, 어어... 예에에에... 야, 준식아! 준식아! 예, 예? 집 가야 되니까... 그, 그, 새가리... 아니, 세리불러, 세리! 예에에... 여보세요? 예, 여기 그... 안드로메다 노래방 앞인데... 예... 예에에... 온대? 예, 3초 안에 온대요... 어, 왔다! 어, 죽은 나빠를... 너 전화 어디다 걸었냐? 대가리... 모시기... 모르라고 하셔서... 대가리 존나 때리고 싶은 새끼한테... 그러는데요? 자, 팀장님! 행분하지 마시고요! 제가 다 설명하겠... 아아아아아아아악!!!